그리고 대통령께서 다음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권 카르텔 문제, 아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우리 수능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LH 전관과 관련해서도 이권 카르텔 문제 많이 강조하시고요. 이런 부분 협파하려고 합니다. 총리님, 이권 카르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이권 카르텔의 국가 경제나 이런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자들로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었던 맨슬로 올슨 같은 분은 결국 국가가 이런 이권 카르텔 같은 데 발목을 잡혀가지고 제대로 된 개혁도 하지 못하고 국정의 개선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그러면 총리님, 그 부분에서 이권 카르텔의 핵심이 인사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분야에 있겠죠. 이권 카르텔. 그런데 결국은 LH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어제도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도 질문했습니다만 이권 카르텔이 전체 집합이면 이 전관 이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리 또는 부분 집합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는 데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총리님께서는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 협회, 조합, 인간기업 등에 우리 공무원 출신들의 전관이 얼마나 지금 취업해 있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업하는 데 따르는 일종의 이해충돌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좀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돌려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국토부 장관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저기 뭐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최근에 임명된 행복청장님 총리님께서 전임 청장이 우리 오성 지하철 3사 때문에 해임 건의하셨는데 새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이후에 저렇게 건설업계와 설비업계에서 연봉 1억 3천씩 그리고 차도 받으시고 업추비도 많이 받으시고 돌아다니시다가 후기영화를 누리시다가 다시 공직으로 후배들에 있는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런 게 대표적인 예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또 문제가 됐습니다. 연봉 4억이 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분 같은 경우는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세요. 그것도 여기 국회의원 당시에 어떤 우리 보조금 같은 것을 횡령한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기 혐의로 재판받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지금 대표적으로 저렇게 이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지금 배치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이권 카르텔을 해체할 이 정부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또한 이권 카르텔의 또 다른 핵심은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정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최근에 낙하산 인사 얘기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저렇게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는데요. 저분은 인사의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들었고요. 그렇게 답하시겠죠. 또 저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잘못된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다양한... 최연애 가스공사 사장, 새누리당 비례대표인이셨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 정책 총괄이셨습니다. 정영기 난방공사 사장, 윤석열 캠프 인사였습니다. 최근에 또 한전 사장도 정치권에서 오신다고 한전 역사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뭐 에너지 공기업 문제에 많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ppt에 보시는 분들입니다. 뭐 배병일 장학재단 상임기관장, 도로공사 사장, 뭐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님의 시원시원한 선언과는 아주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정권 초반기에 검사 출신 인사들로 요직을 채운다 이런 비판 많았는데 이제 낙하산, 캠프 출신 낙하산 인사로 다 채울 생각이십니까? 총리님 매주 독대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저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임정부의 낙하산 인사 많이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습니다. 뭐 캠코더 인사다 이런 거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캠프 출신, 당 출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거 안 하시겠다고 내로남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울부지셨던 분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여기 앉아계신 우리 국민의원님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지 말으셔야죠. 저는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낙하산 인사를 금지한다. 그리고 많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기관장, 협회, 산하기관으로 가서 핵심, 이권 카리텔의 핵심을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시원시원하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면적 인사를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제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엉터리로 일을 했을 때 우리 국회의 견제 기능, 해임 건의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좀 작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내일도 경제분야 질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얘기지만 지금 현재 국토부 한 부처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당연직으로 되는 노동이사 등을 제외하고서 감사,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쭉 확인해 봤는데요. 모두 123건 중에서 전관이 19명, 윤석열 정부라든지 이런 보은성 인사로 보여지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성공한 정부 그리고 본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부대로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권 카르텔의 핵심, 전관예우 이런 부분들 모조리 고리를 끌어내는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매일매일 이권 카르텔 대통령께서 외쳐봐야 허공에 뜬 소리이고 국민들은 하나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 차장님 계십니까? 네, 오늘까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공공기관, 산하기관, 협회 그리고 제가 청와대 인사했었던 거 아시죠? 어디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거 잘 압니다. 거기에 따른 다 인사 분포 내용, 인사 사항들 여기에는 경력 등 포함해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당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는 많이 나타난 경우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상입니다. 제가 연구하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배경이 좋고 여러분은 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좋더라구요. 여러분은 이런hour이 전문가가 잘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semble야 하나요? 여러분을视ر, 여러분이 어떤 왜이izen? 아멘